멤버들은 온다간 데 없고 혼자 남은 은혁. 어디 갔어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진짜로? 또 은혁만 빼놓고 푸짐하게 먹고 있군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지. 밥 먹어야지. 너 밥 못 먹잖아. 은혁아. 밥 먹을 거야, 나도. 뭐요? 은혁의 비장에 뭉기는 빌붓기 두루마리. 은혁이 될까요? 나 배가 안 줄 거야. 하나, 둘, 셋. 과연 은혁의 첫 번째 두루마리는? 하나, 둘, 셋. 저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더 있다. 저는 이거 공개할 때 음악 그거 넣어주세요. 빰빰빰빰 빰빰 빰빰. 네, 그 음악으로 멋지게 깔아드리겠습니다. 빌복기 1회 호영권 당첨. 은혁아, 이거 재미없다. 재미없으니까 이걸 연습 치자. 다 같이 박수. 남은 거 다 긁어봐. 남은 밥을 모아서 출연해 봐요. 우리 멤버 많아서 밥값 많이 나와. 아껴 써야 돼. 진짜 한 끼라도 제대로 먹게 해 줘. 제대로잖아. 새 밥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는 은혁. 소용이, 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 네가 얘기할수록 밥은 없어져. 그나마 남은 밥마저도 사라지고 있다. 감지덕지 챙길 수밖에 없는 불쌍한 신세. 멤버들은 매정하게 가버리고 홀로나마 외로이 잔반 처리 중인 은혁. 눈물 젖은 밥을 먹어본 자만이 인생의 잔맛을 안다던가. 구시오라 은혁.